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인명은 제천이라 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은 순서가 없다. 그런데 오늘 제가 동영상에서 올리고자 하는 것은 사주가 습하고 냉하고 조우가 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건강에 대해서 취의를 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한번 강의를 올리고자 합니다. 사주에서 신약사주이면서 조우가 되지 않았다. 그것은 백발백중 건강의 이상이 있습니다. 그건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운에 들어오게 됐을 때는 건강에 대해서 취의를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자기 몸을 보호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사주 명략에서 선명하게 구별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사주 하나를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 사주가 과연 건강하겠는가 아니면 어떤 그런 불행의 씨앗을 갖고 있는 건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진생입니다. 저는 64년생입니다. 갑진. 임신 월입니다. 임신. 그리고 기유. 갑자 이렇게 됩니다. 갑자. 기유. 갑진 임신 기유. 갑자. 분명히 이 사주는 이런 사주가 있고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겠지요. 사주를 보면 상태가 어떤 건가 금방 돌 수가 있습니다. 기토를 갖고 있다. 이 기토는 분명히 습토라고 그랬습니다. 습토. 습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옆에 인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요구를 이야기하냐면 인수는 큰 물줄기를 이야기합니다. 물줄기 옆에 습한 땅이 있다는 것은 이것을 기토 타김이라고 합니다. 기토 타김. 기자가 이 기자를 이야기합니다. 기가 기토. 기토가 탁탁하다. 인수를 만나서 탁하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습한 땅에 엄청난 물 자체가 공급이 되면 이 기토는 흙으로서의 존재가 영향이 부족하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뭐냐. 뻘이 되겠죠. 바닷가에 뻘뻘. 진흙뻘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는 생명력이 살 수가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진흙뻘에서는 큰 나무가 아니면 거기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자랄 수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에서 나무에서요. 이것만 놓고 봐도 사주가 조금 약하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태어난 달을 보니까 신월이에요. 신 속에는 인수가 있습니다. 이 속에는 인수가 있어요. 인수. 지장간에 인수가 있다. 그러니까 얘가 역에 큰 힘을 받으니 물량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겠죠. 그런 부분이냐. 이 정도 다음에 물량이 많다는 걸 이야기해줍니다. 물이 많은 상태에서 이 기토는 힘이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글자를 보면 진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신. 여기에 자라는 공협이 있습니다. 공협이 들어가 있어요. 신자진. 그러니까 물의 기운 자체가 강하다. 이렇게 사막으로서 물국이 했다는 거죠. 수국을 형성하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이 국이라는 건 거저던 물량이 해줘요. 그러니까 뭐냐. 물량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을 표현한 거죠. 수국을 형성했다. 물균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천간에 인수가 있으니 이거야말로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다는 걸 이야기해줘죠. 물량이. 엄청나게 물이 많아졌다. 그러면 사주에서 이렇게 물이 많아지면 과연 이 키토가 어떻게 자기의 힘 자체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떤 정신으로서 이 키토가 살아갈 수 있느냐. 약하다는 거죠. 그러면 먼저 사방을 둘러봐야겠죠. 이렇게 많은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세력을 찾아봐야겠죠. 그런데 여기도 또 잣이에요. 물이에요. 물이 많고 얘는 금입니다. 이런 경우는 바위에 해당이 되죠. 바위. 바위. 금이지만 바위로 해주자. 물이다. 물이 많고 바위가 있고 이게 조그만 흙이 있는 곳인데 그러면 뭐냐. 이 정도다는 거의 이 키토는 조그만 흙이 있는 곳에 원통 주변이 다 바위와 물로 뒤집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곳이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렸을 때 드는데 여하튼 얘는 이 키토는 키토는 흙이 만약에 이렇게 흙이 있다면 원통 물로 물에 휩싸여 있다. 흙이 물에 휩싸여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이 키토로서는 존재감 자체가 굉장히 약한 것을 이야기해줍니다. 이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럼 뭐냐. 이 사주는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간다. 태어남과 동시에 신체적으로 몸이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또 어느 부분이 더 약하냐. 이렇게 수기운이 많으면 수가 많으면 뭘 약화를 시키냐. 얘가 화기를 극합니다. 화기를 극하는 것은 화는 정신 세기를 이야기해줘요. 정신. 멘탈. 얘가 약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금의 기운 자체가 이렇게 있으면 뭐냐. 금 자체는 몸은 극하겠죠. 뇌혈관이겠죠. 신경이겠죠. 신경. 질병과 정신이 약한 기운이다. 이렇게 보겠죠. 태어남과 동시에 이렇게 약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그러면 뭐냐. 벌써 이 사주는 정신과적인 그런 질병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굉장히 좋지가 않다. 그래서 이 사주는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게 태어난 사주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사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사방을 둘러봐도 얘가 이 키토가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종격이라 해서 얘가 다른 쪽으로 따라가면 좋은데 이 사주는 종격으로도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골방에 억울하게 속상하게 우울하게 있는 형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태어나기를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이죠. 안타깝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주들이 한 명이냐 아니다 주변에 너무 많이 주변 곳곳에 계신다는 걸 이야기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해도 이미 내 몸 자체에 모든 질병이 있고 모든 상태에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도전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누군가에게 계속 의존을 받고 살아야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주단 걸 이야기해준 것이죠. 이렇게 태어났다는 걸 이야기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사주가 대운에서 살려줘야겠죠. 대운에서 대운에서 얘를 좋아주는 화남 얘를 도와주는 화기가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얘가 수의 기운이 너무 많아요. 수가 많은 게 어떻든 토를 갖고 얘를 작업을 해줘야 돼요. 토기운 자체가 일순위다 이게 뭐 있죠. 토에도 진술축미가 있어요. 진술축미 그러니까 습한 거 진하고 축은 굉장히 좋지 않고 술과 미는 좋다. 특히 미의 기운 자체가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습한 포가도라도 이런 것은 전혀 진과 축은 오히려 악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좋지 않다. 왜 진과 축은 더욱더 습하고 냉한 거니까 더 치고 들어오니까 차라리 안이 들어오는 것만 못하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얘는 지금 뭘 필요하냐면 햇빛과 뽀송뽀송한 흙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만이 이 자기 자리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문에서 화기와 토의 기운 자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한번 이 사전을 보자. 이미니까 개유가 되겠죠. 개유. 개유. 그 다음에 갑신이 이렇게 갑술이 이렇게 되겠네요. 갑술 을해 병자 정축 이렇게 나갑니다. 정축 무인 이렇게 4 14 24 34 44 54 대운을 보니까 대운에서 제발 이 화화포의 기운을 좀 기다렸는데 대운의 수로 유금 자체 금과 수의 기운 수가 들어와 있고 금의 기운 자체가 들어오니까 얘가 들어오니까 억진대 덮친격으로 더욱더 이 기토가 힘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얘는 수의 기운 이고 얘는 금인데 얘한테 필요한 것은 얘는 화화 화화포의 기운 자첸데 얘가 여기서는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아군이 아니라 적군만 도는다고 그러니까 4주에서 대운에서라도 기다리고 대운에 기대를 해봤는데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했죠. 갑술이 들어왔어요. 이 갑술 여기 갑술이 들어오니까 술 자체는 얘가 원했던 술 기운이 들어왔어요. 술 기운이 들어오니까 그래도 얘가 들어오면서 갑술이 들어오면서 진술 상충하고 토해 기운 자체가 좀 많아졌는데 이때는 좀 그래도 괜찮은데 여기에 들어오면서 해자축 해자축 한 겨울에 해당이 되면 겨울의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을해 겨울 초입 겨울의 왕성하고 겨울의 마지막 그 끝나는 무릎이겠죠. 그러면 해자축은 겨울의 수의 기운 자체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4주가 토를 갖고 태어나는데 홍수가 굉장히 홍수된 상태에서 정신차릴 겨를도 없이 다시 겨울을 맞이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24세부터 44세 사이에는 이 4주는 뭐냐 태어난과 동시에 수명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이때는 최악으로 간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주죠. 이때에서 을해 병자 점축해서 이 4주는 4주에서는 뭐냐 수명을 연장시킬 수가 없다 여기서는 사망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사주자는 거죠. 그 정도로 사주가 열악하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이 이야기는 태어난과 동시에 이렇게 원곡 자체가 약한데 대운 마저도 대운에서 좀 도와줘야 돼 대운 마저도 도와주지를 못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줍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뭐냐 이 이름 자체가 여기는 돌립자가 물가 숫자 이 이름도 물가 숫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름도 가장 쓰지 말야 이 물가 숫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썼을까요? 돌림자 단 거예요. 돌림자 항렬이기 때문에 기가 막힌 겁니다. 이럴 때는 물을 잡아주면 오히려 물에 의해서 모든 상처를 받고 고통받고 아픔을 받는 사료 태생인데 더 물을 줬다는 거죠. 이때는 토를 줘야 돼. 토 자체에 토. 장면에서 토를 줘가지고 토의 기운 자체를 많이 추억합니다. 예를 들어 이슬제자를 잡아주든지 이 토를 자체 담원자를 잡아주든지 담원 이게 흑토하고 이건 아침단자입니다. 아침단자 흑토 면에 아침단 햇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토의 기운 자체를 가니까 이런 글자를 잡아서 교정을 해줘야겠지 음향오행을 따지면서 이래야만이 알파 작용을 하는데 이름도 물가 숫자를 쓰더라는 거죠. 사주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인데도 또 열악한 모든 조건이 열악한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주가 이 사주에 제가 이름이라도 바꿔줬을 텐데 이거 어떤 일지도 바꿔줬을 텐데 그 당시에는 제가 실력이 없어서 이런 것을 제대로 제대로 교정해줄 수도 없을 거죠.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나 뻔하게 보이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하나도 제대로 해보지를 못했다 안타까운 사주지요. 태어날 때 사주 태어날 때 누구한테 태어날 때 건강하고 또 건강하게 태어나서 세상을 마음껏 예를 들면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그런 사람을 그런 삶을 살기를 다들 꿈을 꾸고 있는데 이 사주는 그 반대로 태어난과 동시에 자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위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열악한 환경으로 태어나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다가 갔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사주를 이야기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이런 사주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대원에서 이렇게 대원에서 엎친 데 덕친 경우로 들어올 때 그 시기를 추여하라 이런 뜻에서 제가 강의를 올린 것입니다. 여기서만 갑술대원에서만 잘 방어하고 나갔으면 괜찮겠죠. 여기서 그런데 여기는 모르니까 이렇게 중요한 안 좋은 시기가 들어온는데 그것을 방치해서 넘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지금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주원곡이 약한 상태인데 대원에서 다시 좋지 않은 대원이 들어오는 시기가 앞으로 3년 후에 좋지 않은 시기다 들어온다 아니면 5년 후에 들어온다 했을 때 이때는 방어를 해야 한다는 어떤 방어 건강에 대한 방어를 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장면은 있죠. 이름은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잘 지은 이름은 효과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따뜻한 추운 거니까 아니면 너무 물기운이 많으니까 토를 가지고 화와 토를 갖고 그 따뜻한 이름을 찾고 그 상대에게 전파를 해주고 전달을 해줬을 때 그걸 파동이라고 합니다. 보이자면 기운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밝게 가기 때문에 이러면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성명학을 제가 오래 장면을 오래 해온 사람 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이렇게 화기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화기가 화기가 많은데 돌림자가 불꽃 석자 나는 거예요. 불꽃 석자 이렇게 불꽃 석자를 잡아주면 어떻게 살아냐 다 탈하는 거죠. 뇌가 탈하는 걸 이야기해 주죠. 메탈이 약합니다. 그런데도 불꽃 석자가 항렬이니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독약을 주는 것이죠. 총괄 이런 사주를 제가 잠깐 설명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 합니다. 내가 이렇게 습하고 냉한 기운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질병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다. 질병에 대해서 주요. 그런데 향후 두루는 온세가 반대로 이렇게 화기와 토기가 많아있으면 아 이제는 이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겠구나 이제 괜찮아졌구나 건강해서 회복돼서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희망을 가지면 되는 것이고 또 실제 그렇게 갑니다. 좋아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안좋은데 엎친데 덮친 기운을 대원해서 또다시 그 냉한 냉한 기운을 갖고 들 때는 건강에 대해서 반드시 주의를 해야 한다. 이런 뜻에서 이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